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BTN의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도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양한 매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에서 좀 공부하는 사람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마도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집에 계시는 시간이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종교에 관심이 없던 분들이나 또 우교 내지는 심지어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조차도 처음에는 인문학적인 소양으로서 공부를 시작하다가 또 다양한 종교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혹은 또 요즘에 어떤 뉴에이지라든지 다양한 명상 범영성 관련된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든지 혹은 이제 마음이 힘들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도 많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내면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마음 치유를 할까요?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들을 찾아서 다양한 매체에서 이렇게 다양한 강의들을 찾아 듣다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든 또 얼마나 불교 공부를 많이 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좀 뭐랄까 마음 공부를 시작했으면 좀 순일하게 뭐랄까요 진도가 좀 탁탁 나가야 되고 또 내가 괴로움이 해결이 딱 삶에서 괴로움 해결이 돼야 되죠 직접적인 실천이 돼야 되죠 그리고 좀 힘들고 괴로웠던 문제들이 분명하게 좀 소멸되어져 나가야 되죠 그게 이 공부의 효능이고 분명히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일주일 공부하는 것 한 달 공부하는 것 6개월 공부하고 1년 공부하고가 날마다 다르게 공부에 좀 이렇게 진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공부에 대한 진척이 좀 없다면 뭐가 내가 좀 잘못된 것은 혹시 아닐까 어떤 좀 자세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는 점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참 잘 안 된다라고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제가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것이 좀 안 돼 있을 때 공부에 좀 방해가 된달까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쉬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번 들은 얘기기는 하시겠지만 이 법문을 들을 때는요 아마도 제가 앞으로 계속 어떤 강의를 하든 어떤 법회를 하든 여러분들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얘기는 아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가르침은 지식을 늘리는 공부도 아니고요 뭔가 맨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되는 공부도 아니고 어쩌면 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뿐이에요 이 불이법이라는, 이 마음법이라는 법 하나, 진실 하나 내가 누구냐,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어떤 이 하나의 단순한 공부이기 때문에 늘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을 때, 듣는 자세에는 다 아는 얘기야, 이미 들었던 얘기야 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이제 이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어제 듣는 것과 오늘 듣는 것, 1년 전에 들은 것과 또 지금 듣는 것은 전혀 달리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새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우리 머리는 자동적으로 내가 이미 들었던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새롭게 듣지 않고요 아는 거야 라고,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아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는 거야 라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자세히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는 거니까 분별의 세계에서는 아는 것을 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세계는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이것이 삶에서 체험되고 구현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되게 쉬운 얘기지만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공부의 진척이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얽매어 있기 쉽거든요 이미 지난 과거에 얽매여서 죄의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그때는 참으로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참 잘 나갔었는데 그때는 참 뭔가 내가 공부도 되는 것 같고 뭔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느낀다든지 하여간 과거에 얽매여 있는 생각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이 죄에 대한 부분 죄의식에 대한 부분 내가 살아오면서 잘못을 저질렀던 부분들 그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있으면 그게 장애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누구나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죄 지은 사람은 다 잘못됐다 죄 지은 사람은 마음 공부하기 힘들다 과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 공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장애가 된다라고 했다면 여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의 생애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르침을 보면서 상당히 놀라운 점들이 있어요 이 세속의 가르침과는 좀 다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 세속의 가르침은요 공부를 잘하려면 좀 어느 정도 공부 머리가 타고나야 돼요 운동을 잘하려면 좀 타고난 운동 신경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그 분야에 좀 이렇게 적성, 좀 타고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출세간이라는 이 마음 공부 딱 하나 이 공부만은 아무런 적성도 필요 없고 아무런 능력도 필요 없고 심지어 이 불교 공부를 오래 했느냐 적게 했느냐 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완전하게 평등하게 열려있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다 타고난 적성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없는 불성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내가 나도 모르는 진리를 조작해서 만들어서 깨달으려고 한다면 열심히 만드는 사람은 빨리 만들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빨리 깨닫겠죠 그런데 이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라는 공부예요 내가 본래 부처다 이건 그냥 불교에서 하기 좋은 말이지 불교의 모토 같은 말이던데 지금 이대로 부처다라는 얘기 아 나 이게 찌긋찌긋하다 내가 어떻게 부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불교의 모토 같은 이야기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깨닫고 나면 그때 가서 부처가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건 진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지금 여기서 완전한 부처로 지금 살고 있어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도 부처로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될 필요가 없으니까 자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데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히말라야 정상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요 여기가 정상인지 단지 모르고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냥 즉시 회심해서 돌이켜서 회강반조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저 문득 자각하게만 해주면 될 뿐이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면 거기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나 도착해 있습니다 누구나 도착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가 안 되는 것 같다 그것은 내 스스로 방해할 만한 요소들 요인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가장 큰 공부를 방해하는 요인이 뭐냐 바로 과거에 대한 얽매임이고요 특히나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실수한 것 심지어는 엄청난 말로 담지 못할 만한 큰 죄악을 저지른 것 그것을 내가 쥐고 있는 마음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그것이 있으면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앙굴림 아라같이 999명이든지 99명이든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많은 사람을 죽였던 우리 주변에서는 도저히 한 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와서 법을 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찾아가면 부처님도 죽일 판인데 부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구제해주고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즉 부처님에게 있어서는 이 진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노프라블럼입니다 물론 참회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참회해야 하고 또 참회하지 않는다면 그 죄에 대한 과보는 인과응보로서 받게 됩니다 그 인과응보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나쁜 생각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욕심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깨어남의 공부는 다른 공부는 모르겠지만 이 깨달음의 공부는 가능하다 자격이 미달이 아니다 말이죠 자격 미달일 수 없습니다 단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다면 그 마음 때문에 그 죄의식 때문에 내 공부에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죄를 저지른 제자들에게 그때그때 죄를 저지른 제자들에게 앞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이 잘못은 하지 말아라 라고 공표한 것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계율이라고 합니다 왜 계율을 지으셨을까요? 계율이 이 계율은 절대 진리라서 절대 진실이라서 반드시 이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라는 어떤 정해진 실체로서 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만드신 거거든요 그때그때 왜 만드셨을까요? 죄의식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제 살생을 저지렸거나 아주 큰 도둑질을 했거나 삿된 음앙을 저질렀거나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앉아가지고 명상을 하고 마음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는데 이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떨려서 두려워서 내가 언제 죄의 과보를 받을지 모르는데 심지어 아주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어떤 진리는 다 알고 있을 것이야 죽고 나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내가 살아왔던 삶이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간다고 하던데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속여도 그 염라대왕의 수정구슬은 속일 수 없을 것인데 하는 마음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단 말이죠 즉 그 죄의식을 안고 있어요 그 죄의식을 안고 있는 동안에는 이 마음공부하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왜 장애가 되겠느냐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정해진 고정된 실체로서의 잘못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절대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공부에 장애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장애가 되느냐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의식을 집착하고 죄의식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이 말의 바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실제 이 세상에 죄와 선 죄와 복은 선과 악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 안타라는 진실이 이 말에는 깔려 있죠 선과 악이 죄와 벌이 실질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복이 선이 될 수도 있고요 똑같은 행위를 했는데 죄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전쟁 났을 때 적들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영웅적인 행위죠 많이 죽이면 많이 죽일수록 복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큰일 날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한 사람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또 만났다 다른 남자를 또 만났다 이건 아주 큰 잘못이죠 그러나 일부 다처제나 일처 다부제 국가 같은 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겠죠 사람의 손을 이렇게 만진 것이 어떤 사람의 손을 만지면 사랑의 표현이지만 어떤 사람의 손을 만지면 성추행이 되고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동일한 행위가 어떤 시대에는 죄가 되고 어떤 시대에는 복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 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전혀 죄가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선악이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실체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짜 참회예요 그래서 천수경에도 그러죠 사참회와 이참회가 있다고 그러죠 사참회는 부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을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하고 절을 하면서 참회라거나 참지협장 12존불의 부처님의 참회를 도와주시는 부처님들의 명호를 외우는 걸 통해 참회를 하거나 또 절을 하면서 참회라거나 시박 참회 하나하나를 이렇게 독성하는 걸 통해서 참회라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참회합니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 그걸 사참회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진짜 참회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방편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도 참회가 되기는 하지만 진짜 참회는 뭐냐 이참회라고 하는데 진짜 참회를 이제 천수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무자성종심기 죄라는 것은 무자성이라서 마음 따라 일어날 뿐이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요 그 행위를 했다고 내가 절대적으로 죄를 진 사람이다 라는 절대적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죄무자성종심기인데 심양멸시 죄영망 마음이 멸할 때 죄 또한 멸한다 죄망심멸양구공 죄와 죄의식이라는 그 마음이 함께 멸할 때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회다 죄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 마음 따라 그저 일어났을 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참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참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참회에서는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스님 제가 죄 지은 게 많아서 저는 죽을 때까지 참회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회도 다 참회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참회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참회 기도 하시는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참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참회 기도 하시려면 짧게 한 일주일이든 3일이든 짧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리고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죄라는 것이 정말 실체가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 그것이 진짜 참회다 그러니 참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 공부가 바로 진짜 참회예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증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여서 일체 모든 죄업이 내가 이 사실을 이 공의 진실을 깨달을 때 진짜로 사라지는 거예요 달마 스님께서 오성론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을 때는 죄가 있지만 깨달을 때는 죄가 없다 죄의 자성이 공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보고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죄에는 처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모든 법에는 자성이 없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을 때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때는 죄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참회예요 어리석을 때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봐요 우리가 어리석으면요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닌데도 내가 죄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죄가 나의 발목을 잡습니다 과거에 얽매워 살게 돼요 우리가 근데 깨달을 때는 심지어 죄가 있어도 죄가 없습니다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진실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실 때 죄의식을 비롯해서 내가 과거에 해왔던 모든 잘못들 모든 실수들 모든 죄책감 미워하는 마음 물론 할 수 있다면 부처님께 참회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죄를 고백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그것이 먼저겠죠 그러고 나면 내 마음이 용서를 받고 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죄의식이 저절로 놓아지거든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나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내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사람이 이미 먼저 떠났다든지 그럴 여건이 안 된다면 내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참회를 하는 걸 통해서 이것이 내 마음 속에 붙잡고 있었던 허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지난 과거를 통으로 내려놓는 것 그래서 과거에 좀 미진함 찝찝함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어떨 때 공부가 잘 되겠어요 내가 지난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지난 내 살아온 삶을 돌이켜봤을 때 아 내가 이제 큰 죄의식이 없구나 내가 큰 마음에 시수 같은 미진함 찝찝함이 없구나 있더라도 그것을 내가 참여했기 때문에 많이 비웠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나온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좀 없구나 막 좋아 죽겠어서 이러는 사람도 없지만 막 싫어서 미치겠는 사람도 내가 별로 없구나 이런 게 공부의 자세입니다 공부가 공부하기 아주 적절한 사람이에요 미진함이 뭔가 과도한 집착이 없는 사람 죄의식에 집착하는 것도 과도한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흔적을 남기게 되면 죄의식을 남기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그 과부를 받아야만 그게 사라져요 근데 털고 간단 말이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자리에서 털고 가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다 미진함을 남기지 않으니까 그럼 점점 더 가벼워지니까 점점 공에 가까워진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삶이 정말 가벼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세상을 돌이켜보건대 지나왔던 삶을 돌이켜보건대 내가 막 과도하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없네 내가 막 그렇게 생각만 해도 막 치를 떨 만큼 미운 사람이 아 이 세상에 아무도 없구나 TV를 보다가도 정치인들 싫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막 화를 내거나 연예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온다고 막 과도하게 좋아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쉬어져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닌데 이 마음 공부하기 위한 자세로서는 극단에 치우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건 이제 지금 뭐 좀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또 나는 과도하게 좋은 게 있고 과도하게 싫은 게 있으니까 아 내가 공부하기 쉽지 않겠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또 막 나무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또 다른 집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다면 그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지금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단죄할 필요 없이 내버려 두란 말이죠 그걸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의 조작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는 세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를 전부 다 붙잡아서 소멸시키고 소멸시키고 문제를 없애고 없애고 이렇게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공부였다면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많은 집착이 있고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들이 많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풀어야 될 인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식도 아직 다 키우지 못했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이거 떼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만날 때마다 마주치는 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증오, 미움 나에게 잘못한 저놈에 대한 증오심 이거 없애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되새기고 되새겨서 다 참회하라 이게 사참회의 방법인데 그 사참회의 방법보다 더 좋은 진참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진참회의 방법은 하나하나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잘못과 문제와 괴로움들을 하나하나 다 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건 유의조작이다 그게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야 월등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참회의 방법이다 공예의 방법이다 마음공부의 방법이다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참회냐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냐 모든 집착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일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냐 뭐냐 하면요 그 모든 것을 시비 걸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수백 수천 가지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한 놈만 팬다고 하듯이 한 문제만 가지고 늘어지면 된다 이 마음의 문제 왜 모든 문제는 전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르고 지어온 죄도 많거든요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 하나하나 참회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단체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억날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나는 모든 기억들을 다섯 살 때 여섯 살 때 일곱 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하나하나 몇 날 며칠이라도 좋으니 다 기억해가지고 잘못한 걸 하나하나 다 참회하라고 다 왔다가 집어던지라고 이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공부가 어떤 방편으로서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오히려 죄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이미 지나가서 다 잊어버린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던진다고 의지적으로 마음을 낸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요 이 유마경에 보면요 세종께서 유마 우파리 존자 계율 제1의 우파리 존자에게 유마힐을 찾아가서 문병을 좀 하고 와라 했더니 우파리 존자가 아 저는 좀 가게가 꺼려집니다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이랬더니 옛날에 어떤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께 직접 가긴 뭐해서 우파리 존자를 찾아와서 우파리 존자님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회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우파리 존자가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고 계율을 설해주고 해서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게 해주고 허물을 깨끗이 없애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나에게 와서 아 제가 이러이러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했더니 우파리 존자가 이러이러 이러한 잘못에 대해서 참회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하나하나 나열해서 그들이 참회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때 그것을 보던 유마거사가 나타나서 그 우파리 존자를 나무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파리 존자시요 이 두 비구의 죄를 더욱 두텁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그거 하나하나를 참회해라 라고 얘기해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죄를 두텁게 만드는 거란 얘기죠 마땅히 곧장 근심과 후회를 제거하게 하여 계율을 범한 허물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곧장 그들이 곧장 그들의 근심과 후회를 곧바로 제거해줘서 계율을 범했던 그 허물의 마음 그 죄의식 그것을 곧장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왜 그럴까요? 죄의 자성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으며 그 둘 사이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의 때가 끼었기 때문에 중생이 때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깨끗하면 중생이 깨끗합니다 이처럼 마음 역시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죄의의 본성도 그러합니다 또한 모든 법이 그러하여 진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유마경에서 설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유마거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대승불교에서의 진정한 참회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지었던 그 많은 잘못이나 죄업이나 실수나 또 죄가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풀어야 할 모든 문제, 실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본래 공에서 본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 어디에도 죄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서 있지 않다라는 사실 그 사실에 눈 뜨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하나를 내가 다 없애고 나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본래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바다 위에 무수히 많은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 하나하나를 다 없애가지고 제거해서 바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때 파도가 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달마 오성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가 없게 됩니다 죄에는 처소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물결이 치는 그대로 본래 바다예요 깨닫기 전에는 중생들이 계율을 하나하나 지켜야 되잖아요 계율을 쫓아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깨닫고 나면 기율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내가 계율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계율에 어긋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심지어 겉으로 봤을 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어긋나는 게 아니게 된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개차법이라고 해서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 계율을 범할 줄도 알아야지만 지킬 줄도 알아야 하지만 범할 줄도 알아야 한다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이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하나로 붙들고 들어가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하나하나의 세상사 모든 문제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건 아니다 그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Let it be 그냥 놔두세요 놔둬줘 좋다 왜 놔둬도 좋을까요? 그거는 법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그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즉 제법이 그대로 실상이라고 했죠 총목볼이라고 했죠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삶 그대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계의 실상으로 보았을 때는 제법 개공이에요 제법 실상이고 이대로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교리 아닙니다 진실로 실상에 눈뜨게 된다면 이 실상의 자리는 본래 그러한 자리이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나에게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지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시비 걸지 않으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야 할만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 그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작게는 내 업장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또 크게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괴로움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발심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연 따라 법계 인광부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단 말이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인광부의 법칙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완전히 허용하는 것 진실을, 진리를 완전히 허용하는 것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진리를 믿는 자세 그게 마음공부인의 자세예요 내 생각은 나는 잘못했어, 잘했어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내 인생은 이러면 안 돼 다르게 바뀌어야 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럼 진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이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나는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 조금 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생각을 믿지만 진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경제력이 정확히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진리로서 왔단 말이에요 이 진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완전히 삶을 내맡기게 됩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게 돼요 즉 삶을 믿게 돼요 삶이 바로 진리고 삶이 바로 진실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 바깥에 보이는 것이 있고 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빼고 보는 나를 얘기할 수 없어요 들리는 걸 빼고 들리는 나를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나와 둘이 아닌 하나예요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진리의 실상입니다 진리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요 얼마나 걸림없어지겠습니까? 얼마나 시원해지고 얼마나 당당해지겠어요? 어딜 가도 두렵지 않아요 삶 전체가 통으로 나 하나인데요 나라는 진실을 하나인데요 나도 진리고 부초도 진리고 온 우주 삼라만상의 통으로 진리 하나밖에 없는데요 불이법이라는 둘로 쪼갤 수 없는 하나의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이거든요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어디 가서 도대체 두려움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심 걱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자유입니다 완전 해탈입니다 지금 이대로 그랬을 때 문제 있는 그대로 전혀 문제가 아니다 문제 아닙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나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아니 본래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단죄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누구도 나를 심판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심판하는 누군가? 그런 거? 없다 자기 분별이 자기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기 분별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써놓은 글 중에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죄의식에 묶인 마음이 유일한 죄다 우주에 선악의 심판관이 있다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다만 방편일 뿐이었죠 죄의 과보를 통해 깨달을 뿐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는 말라 죄의식에서 벗어나면 죄는 없다 당신은 언제나 용서받고 있다 이 우주법계는 언제나 사랑으로, 자비로, 용서할 뿐이지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처벌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처벌하죠? 물론 인과응보는 있단 말이죠 인과응보는 그러나 그건 처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너 나쁜 짓 했지? 너 이 나쁜 놈 일로 와 해가지고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주 기분 나쁜 놈이니까 너는 벌받아 하고 응징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응징을 당하는 그 순간에조차 여러분은 우주로부터 법계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받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잘못한 걸 보고 자식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혼내고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과보로서, 인과응보로서 그러니까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또한 법계의 진리로서 왔단 말이에요 나를 일깨우기 위한 놀라운 지혜로서 왔습니다 그러니 삶을 통째로 허용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삶은 언제나 100% 허용되고 있고 수용되고 있고 완전히 용서되고 있고 단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다만 옛날에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마구잡이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겁주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 잘못하면 지옥 간다 한마디 하는 게 오히려 그 사람들 잘못 안 하게 하기 위한 더 쉬운 방법인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 있었던 때는 옛날에 지금같이 이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대에는 그런 방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죄 받는다, 단죄 받는다 이런 방편을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죽고 나서 내가 심판받겠지 지옥 가겠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 용서받고 있구나 나는 완전히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어머니이신 대자 대비하신 아버지이신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 그러니까 이 신을 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 대지라고 하고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님과도 같은 자비요,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그런 걱정조차 할 필요 없다 그냥 딱 하나 내가 이 마음 공부해서 마음자리 확인해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해서 이 진짜 공이 뭔지 이 죄의식이라는 게 정말 공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자각해야 되겠구나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늘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하는 게 곧 참회예요 참회 따로 할 필요 없단 말이죠 물론 방편으로 참회를 할 필요 있겠지만 간단하게 참회하고 나서는 그냥 이 마음 공부에 뛰어들어도 좋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참회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하게 되었을 때 가벼워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죄의식이 사라져요 세상의 미래가 두렵다는 생각도 없어져요 과거가 사라지면 미래도 사라져요 두려워할 과거도 없고 근심 걱정할 미래도 없구나 오로지 지금이라는 매 순간의 진실 진정한 나 진정한 법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눈뜨게 됩니다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날마다 좋은 날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참회고 마음 공부가 진짜 참회예요 법문 듣고 공부하는 것이 진짜 진정한 참회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는 자세로서 이렇게 탁 털어버리고 내가 미진함 붙잡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털어버리고 그러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오늘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하십시오 방송포교 신행공동체 붓다회에 동참하시는 신규 회원님들께 에밀레 문패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